어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 축구팀의 반 이상이 포항 살았어. 10월 달에 어떻게 했죠?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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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 무슨 뜻으로 난 건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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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에 넣어서 다시 쓸 줄 알고 있는데. 아니 뭐 이거 스쿼트 하는데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다행이다. 스쿼트는 다 하네. 좀 소리 나는 건가? 어휴. 어떤 소리가 많이 나. 어휴. 앉아 봐봐. 자세 좋다. 자세. 잘한다. 형 끝내시려고 하는 거죠? 와우. 너무 맛있어요. 아 형 잠시만요. 어쩔 수 있네? 난. 곡 의뢰를 한 7년 전인가 했어 7년 전. 아 근데 형 혹시. 곡 보내. 아니 보내라고. 안녕하세요 심종국 김종국입니다. 담당 부위제의 영섭이도 왔습니다. 영섭아. 그래그래. 여자 아이돌이 나온다고 해서 스테이 씨. 가기 전에 또 우리가 또 위키로 또 우리가 그죠? 대표가 저 블랙아이드 필승의 저 라도잖아요. 네. 저는 한국인. 저는 한국인. 나이가. 예. 제일 많은 분이 01년생. 21살. 와. 제일 어린 친구가 04년생. 18살. 아. 04면은 한남자 나왔을 때네요. 한남자베이비구나. 아 한남자베이비. 그 팀명 후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뭐였어요. 하나가 동양의 소녀들. 동소. 동소. 동소 괜찮을 뻔했는데 동양의 소녀들. 즐겨찾기. 어 즐겨찾기. 어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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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형 근데 그 라도 그분이랑 뭔가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 인연이 있는 게 아니고 나 옛날에 노래 곡 썼죠. 제목은 뭐더라. 아 니가 생각나. 가사도 제가 같이 써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곡 의뢰를 한 지가 지금 한. 7년 된 거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가. 스테이 씨. 짐종국. 얘기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야. 이거 좀 안 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 데뷔 초에는. 멤버들이 개인 핸드폰이 없었대요. 아. 옛날 스타일인데. 애들 좀. 휴대폰 못 쓰게 하고 모르고 있잖아요. 형 혹시 데뷔했을 때. 형 핸드폰 쓰셨어요? 나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 하하하. 저희 때는 이제 삐삐 썼죠. 그리고 시티폰. 휴대폰은. 아마 이집 때인가. 나왔던 거 같긴 한데. 휴대폰 제한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하하하. 우리 유일한 제한은. 선글라스 못 보는 거. 그게 제일 쎘지. 뭐 다른 거는. 멤버들 혈액형제 B형이 없네. 다 A형 아니면 O형이네. 아이구야. 싸우면. 오래가겠네. 아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긴장돼요. 뭐가 긴장돼. 아 운동을. 아 신기하다. 뭐가. 유튜브요. 너 회사에 뭐 그런 거 없어 유튜브? 아 애들 거 컨텐츠는 했는데. 뭔가 이렇게 대형 유튜브도 처음인 거 같아. 너 방송 많이 했잖아. 많이 했는데 이건 또 떨리네요 또. 형 이거 형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 가수 활동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알고있나요라고. 아 진짜로? 꽃보다 남자. 불렀다가. 어.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형하고 만나가지고. 아 그때. 작업하고 했었잖아요. 그래 그래. 니가 필요해 라고. 니가 생각나. 니가 필요해. 니가 생각나. 니가 생각나요? 니가 생각나요? 니가 필요해. 니가라도 맞은 게 어디냐. 그래 얘들아 들어와라 일단. 아 들어와 들어와 편하게 와. 안녕. 아니요. 그래 그래 얘들아. 진종국은. 의자가 벤치여가지고. 반갑다. 반갑다. 아 그래.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눈이 어떻게 이렇게. 왜 그런 거야. 지금 다리기를 어제 쬐가지고. 아 다리기 쬐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나도라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 나도. 20년에 데뷔를 했던데. 10월 달에 데뷔했잖아요. 11월. 12월이잖아요. 30월. 호칭이 어떻게 되요 대표님. PD님. PD님. 아 진영이 형 따라하는구나.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러면 뭐 대한민국도 최고의 작곡가고. 예전에 내 걸 작업을 했었어. 네. 니가 필요해. 니가 생각나라고. 제 몸을 신뢰더라고요. 그래도 오기 전에 찾아볼만도 한데 그렇지. 나는 찾아봤거든. 스테이씨 다 보고. 위키 너무 위키로 공부 다 하고. 그러고 왔단 말이야. 인사 한번 해줘요 한명씩.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씨 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윤입니다.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민입니다. 반가워요. 한국 친구들? 다 한국사람들. 다 지방. 아이사 어떻게 되요? 아이사요. 아니요 저는 예명이고요. 부산사람입니다. 어디 출신지 한번씩 다 얘기해봐요. 저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오 평택 미군부대. 저는 전라도 광주. 제일 좋아하는게 제육볶음이에요. 아 진짜? 나도 제육볶음 좋아하는데. 같은 광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넌 광주잖아. 그래서 라도 아니야. 도레미파슬라스도 라도인줄 알았지. 그리고 전라도라 라도야. 저는 서울이에요. 서울토박이에요. 별이 있다 별. 아니요. 아 저 선배님이요? 박보영씨도 있어요. 아 있네. 보영이가 있네 살짝. 혹은 친하세요? 보영이가 헬스 처음 알려달라고 해서 연결해준게 여기 내가 해줬어. 보영이가 측만증이 심해서 나한테 좀 문의를 해서 내가 연결해줬지. 지금 박보영의 건강 제가 챙겨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챙겨줬는데 나와야지 짐종국을. 조만간 하면 나올 것 같아. 저는 대전이요. 대전? 지금도 그 유성. 유성이죠. 번화하고 그러나? 네네네. 아 우리 때 난리였지. 유성조조 형. 왜 행사도 엄청 많았고 유성에서. 저는 포항입니다. 아 포항. 지효가 포항이야. 성지효. 아 진짜요. 무슨 날 만나면 과백이 엄청 보네. 그치? 저도 매년마다. 진짜 보내 보내. 그리고 우리 축구팀의 반 이상이 포항사라네. 하하 사무실 대표가 포항 출신. 어 딱 들었었어요. 어 진짜로? 하하 것도 나가네 혹시? 네. 그런데 나갔어. 제가 이제 딱 찾아보봤는데. 이름이 되게 폭포가 굉장히 많은데 웃긴 게 많더라고요. 와 이걸 드디어 피디님이랑 이야기하게. 어금니도 있고. 네네네. 뭐 즐겨찾기. 뭐 뭐 있죠 또? 동양의 소녀들 더 많은데. 동양의 소녀들은 제가 의견 낸 거 맞아요. 어금니 즐겨찾기 누가 한 거예요? 어금니는 저희 다른. 다른 직원이 있는데. 어. 혼 많이 냈어요. 아. 어금니 무슨 뜻으로 낸 건데? 이렇게 씹어 먹으라고. 아아 씹어 먹으라고. 네네네. 스테이씨 탄생 비화가 있는데. 제가 체스트 프레스를 하고 있었어요. 느닷없이. 어. 스테이씨 이렇게 생각이 나. 에이. 갑자기? 진짜요. 진종국이라서 지금 운동이나 운동이 없는 거 아니야? 진짜요. 이거는 저 트레이닝 해주셨던 샘이 알아요. 진짜로? 동양의 소녀들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날개를 이렇게.. 아 제가 그때 초코파이 먹다가 동양에 꽂혀가지고.. 아 동양 초코파이? 동양의 소녀들 되게 마음에 안 들었나봐 사실 저희가 그때 연습실 때 프로필 사진인가? 그걸 찍는데 피디님께서 동양의 소녀들에 너무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슥득슥득 가면서 아니 우리 진짜 동양의 소녀들로 데뷔한 거 아니겠지? 아니 이런 게 있거든 실제로 근데 솔직히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양의 소녀들? 나 터보도 혹시 알고 있니? 터보라고요? 우리 프로듀서형 차가 스코프 터보였어 프로듀서형이 오더니 우리 TV룸 터보로 가지 않는 거야 너무 이상한 거야 미치겠는 거야 너네가 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름을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존댓말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반말하세요 오늘은 방송이잖아요 라도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 애들 짐종국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어 그래 그랬는데 제가 라도한테 곡 의뢰를 한 7년 전인가 했어 7년 전인가 네 근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와 갑자기 아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피지유 이거는 저희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저 스테이씨 때문에 아니 스테이씨가 아니고 7년 전 회사가 회사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근데 형 혹시 곡 보내 아니 아니 형 저는 곡 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어 목적이 확실해야 되잖아 이렇게 할게 진한 거 하던지 진한 거요? 많이 넣어요? 예쁜 거 하던지 예쁜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예쁜 거 있잖아 되게 봄에 막 그런 약간 뭔지 알지? 네 아니면 아예 찐한 거 있지 소주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 아 알았지? 네 네 알겠습니다 스테이씨 이번에 나온 노래 제목이 테디베어입니다 테디베어에 대해서 한번 정답이 없지만 정답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곡인데 그래서요 이런 자기적인 거 안 좋아하시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네 그래도 해야 돼 이건 해야지 이거 일인데 뭐 해야지 자켓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디베어가 한쪽 눈을 가리고 있지 않아요? 어 혹시 컨셉이야? 컨셉 오늘쯤 컨셉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듣기 싫은 말들은 quiet please 비행기 모드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맞아요 비행기 모드로 잠시 꺼놓고 살아간 게 어떨까 아 비행기 모드 좀 카톡 몰래 읽을 때 비행기 모드 할 건 쉽지 않나? 형 카톡 몰래 읽으세요? 비행기 모드 풀면은 바로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아 진짜 안 몰라요? 아 몰랐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래 그래 하실 때 핸드폰을 보고하세요 안 보고하세요? 아 나 핸드폰 거의 안 보지 그래요 어디 놓으면 갈 때 엄청 찾아 아 어딘지 몰라서 근데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한 거 몇 년 한 거야? 저 한 5년 했는데 아 5년을 아 5년 했는데요 알지? 혹시 너네 저 진종공공 봤니? 네 감사합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어 혹시? 있는 사람 다 운동을 손 아예 안 뜨네 수신하네 기본적으로 좀 체형이 내가 좀 약간 볼륨감이나 이런 거에서 타고나진 않았다 무조건 고중량 웨이트를 해야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전신적으로 다 써야 되는 운동이 많아 근데 여성분들이 딱 요즘 기구들도 그렇고 딱 그냥 하체 힙 원하는 부위만 키울 수 있는 머신들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타겟 부위만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성분들은 팔 운동하면 근육 커질 거 같아서 너 가면 누구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야? 주소프 주소프 아니 그 누구때문에 스테이셔 아니 쟤네 때문이 아닌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누가 너한테 자꾸 물어봐 왜 이래야 했었어요 스테이셔 팔 운동을 누가 물어봐 팔 운동 물어본 사람 있어? 아니요 얘네들 팔 운동이 필요한 애들이 아닌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아이돌들 남자 아이돌들 나와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젠 더 이상 그냥 너무 마르고 그냥 예쁘기만 한 건지 그만 케이팝이 이제 그렇게 벗어나야 된다 이제 뭐 우리 또 아이돌 여자 아이돌들도 뭐 예쁘고 뭐 다 예쁘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내가 더 빛을 낼 수 있는 게 뭐냐 근육 근육이잖아요 다른 거는 키우.. 만들고 키우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정직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운동 근육 운동을 뭐 헤라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저는 운동하라고 얘기해요 권장해요? 왜냐면 제가 운동하니까 권장해야죠 저는 제가 좀 순환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아 혈액순환이 네 그래서 그래서 더욱더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 정말 바쁠 때 스트레칭을 하는 게 나은지 유산소를 하는 게 나은지 유산소를 하는 게 나은지 유산소를 할 수 있고 스트레칭도 할 수 있다 그럼 유산소를 하기를 권해요 나는 얻는 게 더 많다고 봐요 심장 운동도 되고 김정욱 선배님은 이렇게 PT 말고 다른 운동도 하세요 웨이트 말고 다른 운동? 네네네 일단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축구를 나갑니다 그다음에 복싱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해요 주 7일 운동하시는 거네요 주 7일이죠? 그렇죠 근데 근육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상체 할 때 하체가 쉬고 맞아 하체 할 때 상체가 쉬잖아 저는 사실 런닝맨 매주 챙겨보고 있어서 아 진짜? 너무 너무 팬이라서 사실 저는 패밀리가 떴다 진짜? 팬 도시가 언젠데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로? 저희 아빠가 런닝맨 나갔다고 아빠가 런닝맨을 나갔다고? 모르셨어요? 아니 아빠가 아버지 성함이 반함정욱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달린 패딩 입고 왔어? 저녁 위키를 할 때 왜 그걸 얘기 안 한 거야? 그 내용이 뭐가 없었지? 내가 처음 내가 처음 춤을 춘 게 우리 선배님 진짜요? 진짜야 발 이거 문워크 있지? 이걸 내가 아버님 보고 했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그때 내가 아버님을 보고 복도에서 복도 뒷문에서 안무까지 이르고 있어 집에 학교 갈 때 가방 메고 진짜 팬이야 진짜 진짜 팬이었어 엄마가 이웃에도 많이 챙겨보셨어요 아 진짜로? 나 그렇게 막 짠돌이 그릇사랑 어떻게 생각하냐? 물티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물티슈에 한 장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근데 주머니에 넣어서 다시 쓸 잔은 아니 시작해서 그런 거 있잖아 야 그거 넵퀸 하나만 줘 그러는데 꼭 넵퀸 두 개 세 개씩 준다? 이상하지? 아니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 넵퀸마주랑 넵퀸 좀 좋아했는데 근데 진짜 달랑 한 장 줘서 한 장만 더 줘 이렇게 다 맞아 맞아 그건 진짜 눈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 근데 한 장만 줘 그럼 하나만 주면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요 넵퀸 좀 줘 했는데 넵퀸을 통째로 주면요 아 그거는 너 마음대로 써라 네가 원하는 만큼 써라 그거 괜찮다 그렇죠 공연 때 빵을 묶고 크림이 묻은 거예요 제가 저거 닦으셔야 되겠는데 넵퀸을 딱 빼서 한 장을 들었어요 근데 그거 혼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혼났을까? 왜 혼났죠? 손으로 닦을 수 있는데 그렇지 진짜로요? 그걸 렉퀸을 왜 주는 거지?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을 어떻게 해요? 아니 형 그때 옷으로 닦으세요 옷에 닦으셔도 돼요 옷을 닦다니 옷에 닦진 않았어 오늘 라면 끓일 때 뭘로 끓인 일? 아니 정수기물로 끓인다고 하면 혼낼까 아니 정수기물까지는 좀 괜찮은 거 같아 근데 하하 형이 생수를 끓이시던데요? 에비앙으로 먹는데 라면이랑 원가가 똑같은 거 같아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어쨌든 나랑 토크가 좀 감성이 좀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좋다 맞춰주는 거니 혹시?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또 운동을 가볍게 한 번 스쿼트 자세를 우리 대표님부터 한번 보도록 대표님부터 한번 해봐요 기본적으로 아니 뭐 이거 스쿼트하는데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앉아봐요 어 근데 힙이 머리크가 심하게 나네 그냥 아까 깊이 앉지 말고 본인이 앉을 수 있는 거 앉아만 앉아봐요 오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많이 깊이 앉으면 안 되겠다 괜찮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해봐 편하게 해봐 편하게 어떻게 좀 더 앉을 수 없는 건가? 알겠습니다 기토하지 자 내가 딱 볼게 채윤이는 딱 보니까 막 웨이트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체형이 나쁘지 않아 탄력 있는 운동 그래서 항상 운동할 때 너무 텀을 많이 두고 하는 운동을 하지 말고 좀 쉬는 시간도 좀 짧고 좀 심장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이겠지 그런 운동을 많이 해야 다들 그런데 스쿼드를 잘하네 아주 소리나는 건가? 잠깐만 들어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다들 무릎 좀 풀고 나와라 진짜 다리 엄청 길다 이제 아주 바지가 좀 길어보이는 바지가 아 그런거야? 많이 올렸니? 차선 좋다 과심전도 많이 안 하고 잘했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자 소리만 어떻게 주면 어떻게 아이스 아이스 멋있다 Prison 담백하게 천천히 내려가봐 내려가봐 좀 더 내려가봐 좀 더 내려가봐 아니면은 힙을 짜준다는 개념보다 고관절을 정확히 제자리에 와야 돼요. 그냥 일어나다는 느낌보다 이 폴더 전화기를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핀다고 생각하면 돼요. 좋다 잘한다. 어떻게 진짜 어때? 잘한다 근데. 아 담백해. 오우야 이러봐. 오 잘한다. 상체가 많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신점 많이 안 나고 고관절이 엄청 유연하다는 듯이 원래 유연해? 그래 그래. 아이고. 야 울어진 거 아니야? 울어진 거 아니야? 울어 있어. 여성 아이돌들 우리 건강 챙겨야 돼요. 관절 이런 거 좀 조심하고 다리 이렇게 피는 것도 이렇게 바짝 잡혀서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좀 크게 있어요. 어 그거 관절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근력 운동을 좀 해줘야 근육이 내가 원치 않아도 보이시기에도 이렇게 딱 근육이 잡아주거든요. 네네네네. 한 가지만 여기서 올라가 봐. 여기서 힙이 들어와야 돼. 지금 들어와야 돼. 그렇지 다시. 다시 일어나봐. 여기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이게 한 번에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다 일어나고 나서 너 골반을 넣거든. 관절 조심하고 약간 중량 운동 좀 해줘. 약간 중량 운동 좀 해줘. 괜찮아. 그래야 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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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미소하게 부러져 있는 느낌. 그래서 일어나봐. 여기서 일어나봐. 여기서 일어나봐. 그렇지. 이렇게 일어나야 돼. 아아. 일어날 때 무릎이 나오면서 무릎으로 접거든. 약간 이렇게 되거든. 거기서 딱 닫아놓고 그렇지. 참 아까웁니다. 훨씬.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잘한다. 긴장했네? 리듬감도 좋고 좋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왜냐면 구관절이랑 사람 쓰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어떤 운동을 하든 좀 잘 되거든. 뒤로 넘어가겠는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니? 저 엄청 많이 하니? 많이 하니? 제일 열심히 하니? 진짜로? 상체가 너무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앉아봐. 여기서 등이 살짝 말리는 느낌이 있다. 손을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굳이 그렇게 해봐. 어. 일어나. 다시. 어. 일어나. 일어나. 과신절이 아예 없어. 근데 이게 약간 상체가 살짝만 구겨줘도 될 것 같아. 해봐. 다시. 어. 거기서 가슴을 앞으로 열어. 딱. 그렇지. 어. 다시 일어나 봐. 대박. 어. 다시 해봐. 천천히. 느낌이 난다. 상체를 키워. 올려. 가슴. 다시. 고관절이 약간 접히는 느낌. 여기 접혀야 돼. 그렇지. 어. 이리 와봐. 시원해. 시원해. 오랜만이야. 시원해. 오랜만이야. 이게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아 진짜. 이게 스케줄 바쁘지만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스커트라는 게. 아니면 뭐. 촬영장에서도 중간에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오늘 저희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우와 우와. 하다보면 막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아니고. 아까 했던 거 비슷해. 이제 케틀벨을 이렇게 안고. 아. 요렇게. 딱 쭉 앉아와봐. 쭉. 어. 지금 상체가 많이 숙여있잖아. 너 같은 경우도. 얘를 그렇지. 맞자 갖자 잡아. 요. 위쪽으로. 그렇지. 들어가 봐. 그렇지. 해봐. 다시 천천히. 그렇지. 그러면 상체가 좀 더 쓸 거야. 평소보다. 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게. 이게 앞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일어나. 스커트한테 계속 똑같이 하면 돼. 아 진짜. 나 무슨 박혀요. 아. 아. 숨이 막힌다고? 하하하하. 숨이 막혀. 숨이 막혀. 어 자. 하나 둘 셋. 먼저 들어와. 들어와. 일어나. 들어와야 돼 지금. 그렇지 다시. 앉아와봐. 아니 앉아와봐. 아니 앉아와봐. 여기서 와봐. 힘이 먼저 올라오잖아. 힘이 먼저 올라오면 안 돼. 동시에 같이 올라와야 돼. 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봐. 하나 둘 셋. 들어와야 돼. 그렇지. 힘들어? 힘들어? 다시 와봐. 지금 몇 개 안 한 것 같은데. 힘들어? 다리를 못 들게 해. 다리가 못 들게 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아.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 힘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저 진짜 무거운 거 같아요. 아 그런가? 동시에 일어나고 힘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 안정적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돼. 이렇게 안고 가는 게 지금 무거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 가벼운 걸 내가 한번 해. 이거를 주고. 그러면 무게 바꾸는 김에 저 배터리에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요. 셋. 하나 둘 셋. 업. 무릎을 조금만 앞쪽 닫아주고. 내려 보자. 고관절 점검 보자. 고. 아니 닫는 게 아니고 이제. 얘가 너무 무릎이 얹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나가도 상관없는데. 얘가 얹어 빠지지는 않는 게 좋아. 좋아. 두 개만 더. 하나 둘. 하나 둘. 뭐야. 하나 둘. 하나 둘. 물 좀.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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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BTS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손을 약간 얘를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두고 상체가 조금 더 세워봐. 아니 얘를 두면. 그렇지. 앉아봐. 쭉. 바짝 앉아봐. 바짝. 그냥 주저앉아봐. 거기서 힙을 좀만 살려와봐.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렇지. 이 자체가 피니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가슴이 좀만 전면을 보면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니가. 자꾸 얘를 버티고 앉으려고 하니까. 자세가 이렇게 쏠려있어. 그렇지. 거기서 조금만 더 일어나 봐. 조금만. 상체 좀 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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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봐.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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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스쿼트가 자세가 좀 잘 안 나오네. 유연성을 키워야겠어.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앉아. 요거 요 스트레칭을 많이 해. 이거를 많이 유연성을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은 자세가 나와야 돼. 오오오. 집에서 많이. 평소에. 알겠습니다. 이 자세 많이 해줘. 네. 가보자. 시작. 시작. 귀여워. 오 좋다. 좋아 좋아. 보통 얘를 들면 자세가 더 잘 나와. 안 되는 사람들이. 해봐봐 다시. 하나 둘 셋. 잘 좋다. 다시 고. 하나 둘 셋. 됐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 힘들다. 힘들지. 여기서. 봐봐 라두야. 이러나. 이러나. 들어와야 돼 다시. 이러봐. 앉았지. 여기서. 일어나봐. 들어와야 돼. 이러나. 쭈욱 앉았다가. 어! 됐어. 네 어 자세 좋다. 이런 거 없어도 하시면 상관없거든. 생수톤 같은 거 하나 있어야겠고. 조금만 더 앉아보자. 하나 둘 셋.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야 잘한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너무 잘하고. 형 끝내시려고 하는 거죠? 나도 지금 본인의 차라리 기다리게. 아니 뭐 좀 혹시 궁금한 운동이 있었으면 내가. 형 저 어깨 운동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봐 이제. 차라리 해봐. 조용 조용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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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옆에 이렇게 두고. 팔 파봐. 그대로 들어와 봐 사이드로. 그냥 쓱 들어와 봐. 자 자극 와. 아까보다 센츄력 훨씬 크잖아. 다시 내려와봐. 자 올려봐. 쭉 스톱. 올려봐. 최고쭉 나오죠 스톱. 다시. 스톱 다시. 고. 다시 가봐. 고. 자 가봐. 데려와봐. 좋아. 그냥 정성만 해도 되는데. 까불고 구부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랑 뭐 이렇게 하는 자세를 보고 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자극점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원래 현기증 나는 거죠. 어떡해. 다시. 업. 자. 하나 한번. 맛있으세요. 됐어. 너무 맛있어요. 미쳤어요. 아까 같이 사이드를 잡아놓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느끼라고 한 거고. 이거 꼭. 그렇지. 이게 더 바짝 올라온다. 꼭 해봐. 그렇지. 손등을 그대로 하늘을 가야 되고. 손등 방향. 그렇지. 놓고 싶지. 놔, 놔. 놨다가 이거 잡아. 다시 잡아. 아니요. 너무 안 될 것 같아. 너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요? 프레스? 네. 아니요. 무게가 떨어지는 방향은 이거야. 네. 근데 내 엘보가 이렇게 빠져 있잖아. 그렇지. 아! 형 잠시만요. 이렇게 맞춰야지. 정조동에서 봤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중량이 엘보로 떨어져서 지면으로 떨어지게. 그렇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얘가. 쭉 붙여. 귀 앞쪽 발을 쭉 밀어봐. 그대로 쭉. 다시 내려와봐. 스톱. 자. 스톱. 그렇지. 이거 잡은 상태로 내리면 돼. 이거를. 잡은 상태로. 봐봐. 얘를. 얘가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로. 더 내려봐. 더 내려봐. 깨끗해. 그렇지. 그래 이렇게도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잡히잖아. 이렇게 꺼. 안 움직여요. 하나 둘 셋. 내릴 때 이쁘게 내려야 돼. 내릴 때 이쁘게 내려야. 쉬는 시간 타이트하게 해서. 짧고 굵게 하고. 형한테 PT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 가져와. 아 진짜요? 오!! Indeed. 멤버 같다. 저희 테디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다들 에너지 넘치게 화이팅 하세요 앞 쭈쭈니? 혹시 애들 한 번 테디뼈 한 번 쇼치로 한 번 찍어주세요. 쇼치로 한 번 찍어주세요. 테디뼈. 이거 귀 대는 거구나. 하나 둘 셋. 좀 더 붙여요. 체온이 좀 더 붙여요. 아 나는 그냥 다리 안 해도 되지. 만족한데? 아니 아니 아니.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